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윤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충북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공사 부문 1위를 차지했는데요. 공사 설립 이후 최초로 이렇게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 개방과 소통 그리고 열린 경영 덕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개발공사 계용준 사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충북개발공사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가 100% 출자한 지방 유일의 공기업입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셨어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한 거라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소감이 남다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처음 설립을 했을 때는 도민 여러분들한테 많은 그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설립 초기에 한 3, 4년 동안은 저희들이 이렇다 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소위 물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돈을 쓴다 해서 비난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 개발사업을 통해서 또 지역 내 현안 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인적 역량도 배양시킬 수 있었고 또 기술도 이렇게 축적되다 보니까 점점점점 저희들의 경영 성과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작년에 처음으로 1등을 했는데 참 소감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경영평가가 정말 계단 올라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떻게 올라갔는지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14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나, 다라, 마 5개 단계 중에서 라 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16개, 우리와 같은 개발 공기업이 16개가 있습니다. 광역 도 단위로.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12위를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와서 경영 개선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 혁신을 하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9등. 9등, 12등에서 9등. 9등, 그 다음에 6등, 5등,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등까지. 1등까지. 저희들이 올라가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충국개발공사에 대해서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 도가 발전을 하고 있는 유망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기회로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지방 공기업 중에서도 드물게 9년 연속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경영평가 1위에도 큰 영향을 이게 미쳤을 것 같은데 해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건가요? 공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제 수익도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방만하게 경영해서 이렇게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우리 충국개발공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수익이긴 하지만 우리 개발공사가 지역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과 또 재원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수익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얻고 있는데 대략 한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의 수익은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을 통해서 우리가 낙후 지역에 재투자를 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충국개발공사는 사실 천립 초창기만 해도 만년 적자로 좀 부실 논란에 시달린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9년 연속 흑자 경영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그 비결이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공기업은요. 이제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개발공사가 생긴 지가 일천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업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11개 시군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뭘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서 점차 우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게 돼서 많은 그런 지역의 현안 과제들 또 지역 발전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할 정도로 이제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에 사업을 점점점점 확대를 해온 거죠. 확대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도민 여러분들께서 믿을 만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일이 더 많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더 성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부채도 줄고 수익도 이렇게 쌓이면서 지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노하우도 쌓이고 신뢰도 얻어서 계속해서 이제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 이런 거 이걸 지원하기 위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지역 곳곳에 이렇게 저희들이 건설하고 그리고 지역의 현안 사업들, 과제들 이런 게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균형 발전시키냐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별치고 있고요. 또 우리 도가 이제 혁신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또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대한민국의 최고 잘 사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보니까 한 27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청주의 수건 사업이었던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일 것 같아요. 정말 20년 동안 끌어오던 사업인데 마침내 착공을 했습니다. 우여국짜리 참 많았죠? 그렇습니다. 밀레니엄타운은 과거에는 종축장 부지로 사용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20년 동안을 이것을 그냥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 충북개발공사의 중요한 자산이고 이게 충청북도의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그런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시민단체 또 전문가 또 청주시 도의에 여러 가지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모시고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여기를 청주의 새로운 우리 통합청주시의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밀레니엄타운을 이제 개발하게 된 거죠. 저는 뭐 꿈이 있다면 이 밀레니엄타운이 우리 청주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휴식, 그다음에 문화공간, 다양한 그런 활동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랑받는 그런 명소로 자리 잡기를 빌어맞이 않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고요. 또 도에서는 지금 해양과학관, 미래 해양과학관을 또 유치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원래 그 부지를 우리 밀레니엄타운에다가 저희들이 마련을 했어요. 마련을 해놓고 그 앞에는 또 한 4만 평 정도의 공원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도시가족공원, 시민가족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빙상장이 있죠, 거기에. 실내 빙상장, 그다음에 해양과학관, 또 우리 교육문화원, 또 큰 공원, 거기에 이렇게 문화복합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울리면 시민들이 오셔서 활동하기, 또 쉬시기에, 또 애들이 와서 이렇게 볼거리도 많은 다양한 아름다운 그런 어떤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완공이 언제쯤 될지 이것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2021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입주는 공사가 끝나야 또 새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부권이 정말 새로운 문화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계용준 사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충북개발공사와 옥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들었어요.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적으로 도시의 공동화 현상 또 쇠락하는 그런 마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소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게 그건데요. 저희들이 옥천읍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옥천읍에 우리 돌입대학이 있습니다. 돌입대학교가 있는데 이 돌입대학교와 옥천읍 내의 번화한 거리를 연결시켜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거기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충북 돌입대학교, 우리 충북개발공사와 힘을 합쳐서 국가에서 국비를 따오고 그 국비에다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또 일부 투자를 하고 또 도우도 재정 일부를 보조를 해줘서 옥천군을, 옥천대학교를, 우리 돌입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옥천읍 내의 어떻게 활력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충북개발공사가 공기업이잖아요.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공기관, 특히 우리 같은 개발공기업의 졸림 목적은 도민의 어떤 지지, 성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업에다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게 공공성인데요.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거를 공공기관이 영역을 침범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주로 우리 충북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투자 유치, 이런 일을 하는 쪽에다가 중점을 많이 두고요. 그다음에 낙후한 지역에 대한 어떤 균형 발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충청북도는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 중에서는 쇠락한 이런 도심지, 그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는 마을, 농촌 마을을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일.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공공성,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또 우리의 인적 역량,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 이런 것을 거기다가 많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2도청, 청사 이것도 저희들이 건립을 할 계획이 있고요. 또 우리 충청북도의 오랜 수원 사업인 청주 전시관, 오송에 지금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시관 건립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공공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추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니까 충북 개발공사 소식을 보니까요. 대학생 서포터주 모집 공고를 제가 봤어요. 이것도 이제 지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지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펼치실 것 같거든요. 아까 졸린 목적이 도민들의 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공기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의,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먹고 이렇게 성장하는 건데 그러려면 도민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저희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도원에 있는 대학생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우리 공사가 하는 일을 알리고 또 같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활동을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뭐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걸 살려서 블로그라든가 또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도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알리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대학생 서포터즈와 같은 그런 활동을 통한 그런 매개체로 그걸 우리 공사하는 일을 아시고 우리한테 또 많은 의견들을 주시도록 이런 우리가 어떤 소통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공사가 하는 일을 저희들은 이제 도민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도민 소통위원회를 이렇게 또 만들고 또 경영성과 보고대회를 이렇게 열고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위원회도 이렇게 소집을 이렇게 주민들과 참여 속에서 하고 어떤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이제 우리 도가 더불어 행복한 젊은 충북을 내걸고 비전 2040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이 충북 도가 나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에 맞추어서 우리도 여기에 생활 만족도가 아주 좋은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에 또 집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영내 간에 낙후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많죠. 우리 청주권은 보다 더 발전되어 있고 저 옥천 영동이나 이런 단양 제천 쪽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런 낙후된 그런 지역 이런 데에 우리가 균형발전을 통해서 도내의 어떤 균형발전을 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 11개 시군이 갖고 있는 현안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숙제들을 푸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적 역량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앞장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도민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자 우리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또 지역사회 공헌하는 어떤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서 모범적인 또 사랑받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 2014년에 사장에 취임하셨고 2017년에 연임되셔서 지금까지 오고 계신데 지금까지 오시면서 정말 남다른 소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들어볼게요. 앞으로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우리 16개, 전국에 16개 우리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공기업인데 우리가 덩치로 보나 인구로 보나 작지만 저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그런 가치 있고 사랑받는 공기업을 만드는 것 이게 제 소망이자 우리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또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정말 행복한 살기 좋은 이런 충청북도 우리 지역사회를 만드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만들어주신 도민 여러분들의 그런 열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소명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네, 도민들도 아마 응원하실 겁니다. 이제 경영평가 1위를 달성한 공기업으로서 그리고 또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가능한 그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굳건한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굳건한 토대는 도민 또 시민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필요한 어떤 공공적인 일 예를 들어서 지역 간 우리 역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또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보다 행복한 삶의 어떤 터전, 공간 이런 걸 마련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민간기업과 같이 수익성만 쫓아가면 그런 뭐 집장 사고, 땅 장 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어떤 공공성을 아주 기본으로 하고 또 최소한의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은 내가는 이런 공사로 공공사로 이렇게 자리 잡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도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들한테 정말 우리 개발공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도민 여러분들이 내주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도민 여러분들한테 그런 염려를 끼치지 않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그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개발공사 계용준 사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사 설립 이후 한 걸음씩 우려한 기업으로 발전해온 충북개발공사 1등 공기업으로서의 자긍심으로 앞으로 충북 경제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큰 힘이 되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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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